여러분 오늘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걸로 진짜 끝났습니다. 실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매시장에서 입찰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 막 낙찰받으면서 지금 이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분위기를 모를 텐데요. 따끈따끈한 지금 생생한 현장 분위기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뭐 우리가 경험했던 거죠. 빌라왕 피해자 36% 인천 거주 미추홀구 86건으로 가장 많아. 네 또 머니투데이에서는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 전세비율 역대 최저 전세값 밑으로도 안 팔려 무너지는 빌라 네 매일경제에서 허그 깡통전세 경매 쏟아져도 서울빌라 낙찰률 10%대로 뚝 똘똘한 채 선호에 찬밥신세 전세보증보험 강화 전세까락 실거주 투자자 모두 외면 문제 맞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왜 벌어졌죠? 사실 정부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좀 많이 아쉽게 운영을 해오시지 않았나. 그러나 이번에 박상웅 장관으로 대체가 되면서 와 진짜 실전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이거를 검토한다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실전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장관이 아닌가 싶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방식 바꾼다. 네 여러분들 따끈따끈하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휴일 사이에 모르셨죠? 감정평가 방식 활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공시가격 하락에 빌라 보증 가입 탈락 속출 가격 현실화 추진 건설임대 사업자에는 126% 적용 예외 검토 왜냐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 이게 민관이 함께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민에서는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될 텐데 정부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도 서울에 1억대 빌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2억대 빌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 빌라 같은 것들도 아파트 대체제로 건설하고 짓게 해줘야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다 지어요? 주차장 부지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거 부시고 8세대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물량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땅값에다가 건축비까지 하면 그래도 6억대에 7억에 6억 7억에는 분양을 해야 돼요. 지금 강남이 아니어도 6억 7억에 분양을 해야 돼. 근데 주변에 있는 오래된 빌라는 아직도 1억대 2억대인데 물론 좋은 입지는 좀 더 비싸죠. 누가 너무 비싸서 누가 사냐고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뭐다? 126% 보증 비율이 막았죠.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조종받고 있는 국면에 원희룡 장관이 126%를 만들어버렸잖아요. 보증 보험 비율을 그러니까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이 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 역전세를 경험하게 되고 빌라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갑자기 빌라 사기로 몰리면서 그분들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진짜 빌라 사기를 펼치신 분도 있어요. 근데요. 선량한 대부분의 분들이 세입자들한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과 사고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이 아쉬웠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 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너무 행복한 이야기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겁니다. 보증 물건의 주택가격 산정 시 사실상 배제해오던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되 감정가를 높게 부풀리는 과다감정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와 공시가의 어떤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보통 감정가가 만약에 2억이라면 공시가격은 한 1억 천? 현실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1억 2천? 이 정도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감정가로 산정해서 126%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난리 나겠죠. 물론 감정가 산정 방식을 도입을 하긴 하지만 여기다 126%를 적용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70%, 80% 이런 뭔가 기준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내용의 골짜가 뭘까요? 126%는 지금 너무 부당하다. 더 상향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요? 아니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얘기죠.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빌라 투자의 어려움은 뭘까요? 경매 시장의 블루 오이션이다. 여러분도 지금 입찰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불과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만 몰렸지 빌라는 관심 없어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 기사를 보고도 잘 몰라요. 자 보세요. 22년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전세사기가 시발이 됐죠. 그러면서 화곡동부터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공시가 126% 이것까지 내려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빌라 경매가 급증하게 됩니다. 왜요? 이제 원래 2억 전세 받고 있다가 갑자기 1억 5천이래. 근데 우리가 그동안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투자를 했었는데 역전세를 맞이하게 되면서 5천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걸로 역월세 개념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받아주는 세입자를 만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지킬 수 있었는데 양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매를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는 보통 항상 거기 이제 물건이 올라와 있던 것들이 8천 건 정도 평균 9천 건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전국에서. 낙찰되고 또 물건 새로 올라오고 어쨌든 항상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 8천 건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2만 건이 넘습니다. 앞으로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자, 근데요. 어떤 상황이 또 벌어져요? 허그에서 대학력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미 허그에서 그동안 보증을 해 준 것들이 있는데 그때보다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무도 낙찰받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허그에서 대학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포옥션 사이트에도 포기한 물건에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개인들이 낙찰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빌라 물건이 경매로 나와도 낙찰을 못 받았었어요. 왜요? 아니, 지금 매매 시세가 3억인데 전세가 3억이 있어. 심지어 대학력도 있어. 그러면 그걸 누가 낙찰받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낙찰은 싸게 받을 수 있어야지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허그에서 대학력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낙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물건 요즘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요. 또 최근 허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허그에서 낙찰받은... 지금 허그에서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낙찰받더라니까요? 네. 이게 본인들이 포기하고 본인들이 낙찰받는다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개인들이 낙찰받는 것들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왜 허그에서는 낙찰을 받을까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민관이 함께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건축을 해서 6억 7억에도 이제는 새 빌라가 분양이 되게끔 하려면 지금 현재 너무 낮아있는 빌라의 시세를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건설사들은 짓지 않아요.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팔리는데? 여러분, 언제 빌라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팔렸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몇 개는 팔리지만 몇 개는 안 팔렸어요. 그럼 몇 개 안 팔릴 때 그때 어떻게 썼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전세 끼고 팔았어요. 그러려면 전세 금액이 꽤 높아야 팔리지. 낮은 상태에서 누가 막 2억씩 거기에 3억씩 잠기면서 누가 그걸 사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민족 입장에서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어요, 안 지어요. 아휴, 사업성이 없는데 이걸 왜 지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만들려고 허그 입장에서는 만들기 전에 미리 매입해두는 거죠. 바닥을 찍었고 이제 올라갈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사 안에서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그에서 앞으로 여기서 더 역전세나서 더 힘들어지고 빌라가 더 안 좋아질 텐데 허그에서 이걸 왜 사냐고요. 이걸 왜, 허그가 왜 가져가냐고. 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략이 명확하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고 있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군모님 경매 식구들한테 기회가 왔구나. 지금 기회가 왔구나. 오늘부터 들어가야 돼, 오늘부터. 고민할 게 없어요.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올리잖아요. 또 퍼진다고 이제 또. 또 다른 유튜버가 또 이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열심히 해야 돼, 그냥. 고민할 게 없다니까, 지금. 네? 자, 봐봐요. 공시가 126% 유지,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빌라 전세가 상승 투자금이 감소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다? 경매로 빌라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최적기이다. 네. 아, 진짜. 네? 그 와중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역세권, 기왕이면 개발지를 보셔라. 여러분,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에 있는 빌라부지들, 지금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가 낮아요. 기대치가 낮습니다. 왜 낮아요?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이거 뭐 추가분당금, 지나마나, 이거 뭐 이제 5억씩, 최소 5억은 내게 생겼는데, 야, 이거 나보고 평생 갚으라는 얘긴가? 힘듭니다, 사실. 지금 힘듭니다. 근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역세권은 역세권대로 지금 굉장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역주변에 있는 지금 빌라들은 반지하도 거래가 돼요, 지금. 근데 역세권 그 외곽에 있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지, 어때요? 이 추가분당금 때문에 기대치가 낮는데 가만히 지켜볼 것 같냐고요. 네, 이 상태로 머물렀다간 또 공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완화책들이 또 나올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도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또 위에 계신 분들이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1년 동안 버티실지 민주당에서 2년 더 못하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아, 건축비가 추가분당금이 너무 늘어났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빌라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최적기의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금융인 존 템플턴 이분께서 여러분, 관상을 보더라도 여유로움과 시장을 꿰뚫고 계시는 벌써 해안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푸근한 정말 어떤 금융인의 아버지상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이분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투자의 비밀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팔 때 사고, 모든 사람들이 살 때 파는 것이다. 아,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고민해보시고 더 이상,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닌가요? 더 중요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 여기서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빼먹었네. 아,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할게요. 공시가격 126% 기준은 유지하되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미뤄진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려고 대충 지금 윤곽이 나온 거예요.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 방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맞아요, 정해진 건 없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당장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조건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봐봐요. 이게, 여러분, 뭔가 논의가 되다가 추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팩트체크 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것 자체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변화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온다니까요. 이 분위기 자체가 벌써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저희는 이제 하루에도 몇 명씩 지금 낙차를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 식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126%보다 시세는 더 높대. 근데 보증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전세로 놓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은 허그해서 보증보험 해줘. 그러면 1억 5천 해주고 월세를 50만 원, 30만 원 더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지금 너무 힘들어. 불편해. 다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완전 실전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저께죠.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회원님도 웬토님, 전세가 되게 빨리 나갔는데 제가 괜히 빨리 났어요. 저는 안 맞춰질 줄 알고 빨리 났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이래요. 우리 박상우 진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와, 진짜 완전히 딱 진짜 핀셋 핀셋 정책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특혜를 우리 식구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도 놓치지 않고 화이팅하는 하루, 바쁘겠지만 일상 속에서 임장하는 하루 시세 조사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금수저님. 서울빌라 그냥 킵해야 되나요? 안 팔려서 어쩌나 고민입니다. 킵하세요. 팔지 마세요. 지금 팔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아무거나 그건 아니고 또 팔 게 있고 팔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자, 비타민님. 토요일 남편이 임장 다녀왔어요. 수강생이 여자가 많아 기가 딸린다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여성 두 분과 한 팀이 되어 오빠 여동생으로 가장해서 다녀왔다는데 그놈의 오빠가 뭐길래 은근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셨구나. 그러셨어요. 자, 네. 지방빌라는 아니죠. 아니요. 허그 보증보험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빌라만 또 올라가고 지방빌라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이맘님. 논의가 끝나기 전에 움직여라. 그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논의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이미 분위기가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서울빌라 열심히 해야겠네요. 어, 대부석님. 네. 어, 혼민교주님.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울빌라 요즘 너무 좋아 보여요. 서있는 이님. 어, 어, 맨땅님. 역시 나라야 돈 버는 세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금을 건 좋습니다. 황기래님. 좋습니다. 여러분. 아, 모쪼록. 우리 군모님 경매 식구들이 정말로 우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군모님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포옥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